자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입니다 5시 칭호 보이냐구요 바람페인이라고 FC서울 유니폼 10장 있다고 어쩌라고 아 영이발 좀 예들이 없네 사과성 경험이 있다고 아이디가 거품 뭔가 맘에 안든데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팔도 문파 가정부 역할입니다 와 이 새끼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시간이 시간인 만큼 기다리다 다 주무셨나봐 아 문파 탈퇴하기 10만원만 주세요 팔도 문파 들어가고 싶음 안돼 이거 절대 안돼 이정도 퇴물원 힘들어 아니 부조연 이런 애들 좀 데려와야 되는데 아씨 팔도 들어가고 싶어요 500명 처음으로 공성은 물량빨이라고 기다려봐 야 A 한번 가보자 명인이 많아야 되니까 야 편지로 전화번호 줘봐 자 소리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제 아니야 근데 막 받으면 안돼 진짜로 여러분들 물량빨이라 해도 막 받으면 안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싸라라라라 네가 나를 떠났을 때 너는 원했지 너는 원했고 자 자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몇 살이세요? 네네 몇 살이십니까? 저 26살이요 26살 예 아이디가 왜 소리제죠? 아 제 이름이랑 앞에 소리를 붙여가지고 제가 원래 연서버에서 사행성만 하다가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사행성만 계속 지르다가 네 아니 근데 중요한게 왜 갑자기 도사를 하셨나요? 아 도사란게 아니라 이거 사행성 하다가 템 아이템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행성하고 이제 아이템 지르고 하다보니까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키우거든요 항상 용목에서 지르고 하려고 용목이 그럼 저한테 맡깁시다 아 뭐 있으면 맡겨도 되죠 저는 지르는거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문파 들어오려면 9검을 5개 정도 준비해주세요 제가 8검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요? 네 그 준비해가지고 용천지 8검 손상이 있는데 네 지르다가 실패한게 그 손상을 풀어서 제가 스케줄로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네 그 어떻게 뭐 감스트랑 왜 갑자기 같이 하고 싶은거죠? 뭐 다른 문파도 있는데 아 저 원래 근데 유리서버에서 유리서버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버 많이 네네 그때 이제 그 인웅님이랑도 잠깐 했었는데 네 빡빡빡빡빡에 그때 접으셔가지고 이제 봉준님이 접으셔서 음 그때 못하고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한번 알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열심히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소리제 님도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음 자 일단 그러면 좀 가죠 예 자 자 문헌 등용 어 소리제 자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도인이 명인이 많이 필요해 그렇지 말하면 오케이 됐고 형 이거 비밀인데 인육이 형 별풍 받거나 바동받고 면접 안 보고 논원 받아준다고 형만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건데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인정 못하시고요 아 이 사람 받자고 오 오 제법이네 문파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 약간 거짓말 같은데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전화 좀 주세요 자 니아크 전화 좀 주세요 아 그 편지로 핸드폰 좀 주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몇 살이세요 아 나보다 동생이네 아 아 문탈을 왜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아니 저는 그냥 똘프만 하면서 살았어요 똘프만요 근데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컴퓨터 형님 하신다고 해서 예 친구들 말 듣고 아 아 복기를 했구나 16년 17년 이렇게 됐어요 16년 17년 정도 예 이 문파에서 그 들어와서 뭐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거 있어요 아 저는 뭐 그냥 같이 사성 도와주면서 같이 그냥 문파를 한 번 다 해봐서요 컨텐츠 배우면서 같이 하고 싶어서요 음 다 탈락 아 도와주세요 한 번만 탈락 아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만큼 열정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음 뭐 아이템도 괜찮고 어떤 거 바뀌면 될까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 주술사라는 직업이 공성이 어떻게 도움될 거라 생각하세요 아 뭐 일단 뭐 마승혈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방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질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좀 괜찮은데 더 현질 한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뭐 사업하는 게 있어서 아니 그렇게 뭐 사업하시는 게 많지다 뭐 어떤 사업하시는지 뭐 실례죠 물어보면 아 당구장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요 야 당구 몇 치시고 당구는 한 천 정도 치고 있습니다 천 정도 어 거의 이제 당구만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바람만 해요 근데 그 천 정도면 거의 대회 나갈 정도 아니에요 아 그쵸 대회도 나가고 근데 나이가 어려서요 좀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 당구 선수 하시려고요 그럼 꿈은 있어요 아 그래 안 돼요 아 꿈은 있어요 왜냐면 사실 당구 치시는 분들은 밥만 먹고 큐떼 잡고 밥만 먹고 어 이제 큐떼 잡고 이제 맛세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6시간 정도 바람하고 있어요 하루에 6시간? 예 탈락입니다 예 예 농담이고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프로 당구인이 되길 바라면서 예예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접속률이 6시간이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? 아니요 뭐 6시간 이상 되고 사냥만 6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사냥만요? 예 예 오늘 암동 처음 돌아봤는데 원래 거기 뭐야 진홍에서 솔프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냥은 6시간 잠은 몇 시간 자요 하루에? 잠은 뭐 그냥 랜덤이에요 4-5시간 자고 있어요 4-5시간 5시간 그러면 이제 11시간 그러면 이제 그 당구는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? 당구는 뭐 그냥 업하다 보니까 원래 짜장면 지금 아들이 짜장면을 다 먹잖아요 네 이렇게 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당구 치러 가고 싶으면 한 4시간 공짜로 해도 되죠? 아 물론입니다 10시간도 됩니다 아 진짜요? 그러면은 그 정보를 거기서 합시다 돈 안내고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당구를 천을 친다 아 처음 들어갔습니다 당구 천 치는 분들은 처음 들어갔습니다 자 야 그만 좀 해 딸딸이 못 봐 아우 씨 적당히 해야지 씨 아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도 당구 쳐도 돼요 왜냐면 스포츠라서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여보세요 누구세요? 네 뭐라고요? 아 왠지 얘기잖아 아니 누구세요? 저요? 네 네 기억을 네 네 뭐 말씀하세요 아니 그 그 뭐 중요한 것만 말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왜 전화하셨어요? 아니 바람의 나라가 재밌는데 바람의 나라 재미없는 시청자들 앞에 알려고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? 아니 저 신고할게요 네 아니 신고해야지 이거 방해했는데 네 저 신고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아니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술 처마셨나 씨 자 자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새끼는 아이디 718 절대 넣으면 안되고요 자 잠시만요 아 여기 빨간색으로 또 있는구나 이렇게 되는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외교 종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동의 없이 강제로 하겠습니다 끝났고 잘 가 자 꺼지고 야 들어가고 싶은 애 없냐 뭐라고 핑카츄라고 형님 한번 받칠 자 일단 명인좀 많이 좀 넣겠습니다 명인좀 왜냐면 이제 그 도사가 존나 많아야 돼요 진짜로 야 받아봐봐 야 편지 보내봐봐 편지 어 편지 보내봐라 야 편지 보내봐라 야 그만해봐 어 이거 이거 뭐야 야 야 야 편지 보내봐봐 야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핑감입니다 네 형님 아이디가 왜 핑카츄에요 핑..핑카츄 에? 핑크 핑크 피카츄 어 탈락 아 해노아 키우십시오 형님 나이가 몇이네요 저 빠른 9일입니다 빠른 9일 동갑이죠 동갑이라고요? 네 90 아니십니까? 나는 빠른 9일인데 미친새끼야 탈락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나이가 좀 장난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방송 재미있다가도 사냥할때 사실 또 많이 루즈해졌는데 앞으로 사냥방송 최대한 자제하면서 컨텐츠 위주로 바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방송 제가 방송 꺼졌을때나 그럴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저는 일단은 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텐션이 너무 떨어졌어요 사냥을 안했어야 됐어 너무 루즈하니까 아우 나도 막 피곤해가지고 뭐라고요? 성대모사 한번 해보자고요? 음.. 자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네 형님 죄송합니다 자 핑카츄 뭐 성대모사 잘한다는데 누구 성대모사 잘하나요? 혹시 프리즘 보였습니까? 프리즘? 네 한석 이코하십니까? 이코 한석규요? 이코 이코가 뭔데요? 이코 한석규 네 한석규 오케이 자 출발 한다 합니다 자 여긴 내 세상이에요 이새끼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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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탈락 탈락 자 일단은 어 자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진짜 예 자 일단은 어 자 마지막입니다 남자 키 3세번이죠 예 이새끼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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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뭐 음 그 명인을 하셨는데 그 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템은 일부로 나중을 위해서 숨겨둔 겁니다 음 음 자 일단은 뭐 현진은 얼마정도 할거고 현진은 현진은 한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자 탈락 헌증 아 죄송합니다 자 적당히 사람이 오버해야 됩니다 어 도우사 같은 경우는 2500만원 할수도 없고 하려면 뭐 용겸 식봉사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예 예 예 아니 2500만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지가 마지막입니다 음 음 사랑이란 이름 하나 사랑이란 이름 하나 존나 짝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500만원 말고 솔직히 말하세요 예 25 25 25 25요 250 250 그럼 그정도 괜찮지 예 아니 그 바람의 나라 왜 갑자기 감스트 길드 아니 무판에 들어오고 싶어요 제가 길도 없이 떠돈 조배돼서 유리해서 하다가 음 유리 좀 했었구나 쏘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뭐 접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접속시간은 거의 한 일어나자마자 들어가서 학교 끝나고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몇시간 정도 그냥 아니 뭐 탈락 안해 한 10시간 정도 합니다 10시간 네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네 내용이 네 일단은 뭐 저도 어 답변을 지금 드릴게요 또 이렇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같이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지금 제가 네 좀 넣을테니까 네 아이디가 핀카츄죠 네 핀카츄입니다 핀카츄 음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자 탈락 아 지금 와이터가 존나 젖었네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할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네 아 씨 말 진짜 적당히 진짜 자 농담이고 이제 넣고 끝내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넣어야 되니까 핀카츄는 가방에 핀칸 이상이 없습니다 자 탈락 자 진짜 자 다음에 핀카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핀카츄는 이렇게 운명이 안될 사람이에요 안될 사람이고 자 오늘 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하려고 했는데 너무 텐션이 떨어져서 바람방송 좀 사냥을 지향하면서 할게요 사냥하니까 막 쭉쭉 봐주던데 그래도 막 늦게까지 7천명이상 봐주시고 지금도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보라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